챗GPT 등장 이후 대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과 같은 정도의 혁신이며 투자금이 엄청나게 물리고 있고 하루에 13억 건은 AI 서비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단지 기업들만의 기회가 아닙니다. 요즘은 API나 오픈소스 AI 모델이 쏟아지면서 굳이 거대 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제 강의를 보고 AI 서비스를 만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내가 만든 AI 서비스 자랑하고 홍보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조코딩의 50만 구독자 이벤트로 AI 헤퍼톤이 개최됩니다. 지난 이벤트 응모작 중 수천만 원씩 수익이 나는데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유데미 원티드와 함께하여 스케일이 더욱 커졌습니다. 총 상금 400만 원 유데미 할인 쿠폰으로 강의도 수강할 수 있고 원티드 인증 배치도 달아준다고 합니다. 참여작품은 온라인 예선을 거쳐서 본선은 오프라인 롯데타워에서 진행되며 발표는 54만 구독자 조코딩 채널에서 라이브로 송출되어 직접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창업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직 VC분도 모셔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참여가 두려우신 분들을 위해 함께할 팀원도 구할 수 있도록 팀빌딩도 지원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